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와 같은 감정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것을 영어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분 영어에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주제는 바로 우리의 감정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도 원고 작업하면 상당히 유용하게 여러분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번 주에는요 보시면 좋은 감정들이죠 고마움의 감정, 미안함의 감정, 약간 만족스러운 감정, 감동스러운 감정, 사랑의 감정 미안함도 누구한테 잘못해서라기보다 누가 나한테 너무 도움을 많이 줬다면 그걸 또 표현하는 것도 나름대로 좋은 감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다음 주에는 안타까움, 실망감, 노여움 약간 이런 거, 불안감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살아가면서 고맙다고 얘기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 Thank you, 고맙다는 감정인 것 같은데 다양한 표현법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저랑 하나씩 정리를 해가죠 일단은 우리도 고맙다, 감사하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버전을 여러 가지 일단 여러분이 쓸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Thank you는 다 아시죠? 이걸 이제 문장에 넣을 때 Thank you for something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I want to thank you for 라고 넣어주시면 뭐뭐에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 이런 어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문장에 쓰는 걸 자꾸 연습을 하게끔 도와드릴 겁니다 오늘 I want to thank you for 다음에 물결이 들어가 있는 건 뭐가 나와야겠죠? 뭐가 나와야 돼서 그 뒤에 이제 I want to thank you for your help 하면 당신이 도와준 것에 대해서 내가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다 그럴 때 쓰시면 되겠습니다 들어보실게요 I want to thank you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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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쪽에 살짝 강세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요 무엇을 정말 감사하게 여긴다 다 비슷한 말들이에요 영어도 표현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자 thank you를 쓰는 방법이 있고요 이 동사는 꼭 좀 기억해 주세요 Appreciate Appreciate 우리가 계속 땅기만 쓸 수는 없으니까 I really appreciate 다음에 for 없고요 이럴 땐 your help 하면 돼요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 감사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동사 하나가 그 감사함의 마음을 다 표현해 주는 아이입니다 Appreciate 강세를 여기다 주시고 조금 길게 끌어주세요 Appreciate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들어볼게요 I really appreciate I really appreciate 오케이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건요 정말 고맙다는 걸 좀 길게 풀어준 건데 한국말은 짧은데 영어가 좀 기네요 I don't know how to thank you enough 자 요거는요 어떻게 내가 고맙다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약간 이런 어감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정말 고맙다는 얘기인데 I don't know 모르겠다 모를요 How to thank you enough 얼마나 충분히 고맙다고 이야기해야 될지를 그 방법을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맙다고 한두 번 갖고 부족함을 느낀다는 그런 어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미 이해 되셨나요? 이것도 정말 많이 쓰는 말입니다 너무 고마울 때 Oh I don't know how to thank you enough 이거 그대로 외워서 쓰셔도 됩니다 들어보세요 I don't know how to thank you enough I don't know how to thank you enough 제가 이거를 이제 정리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요 우리가 회화하다 보면 원어민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고맙으면 그냥 thank you 한 번밖에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랬거든요 이거 다 활용할 수 있게 여러분이 연습 꼭 잘 해주시고 문장에 넣어볼게요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까 your help 넣으면 되거든요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 I really 힘주시고 appreciate your help 너무 좋은 문장이잖아요 I want to thank you for your help 그거 쓰셔도 되고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 한 다음에 거기다가 I don't know how to thank you enough 이런 거 붙여서 또 쓰셔도 됩니다 그럼 감사함의 어떤 감정이 그냥 thank you 하나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표현들이 쓰이면서 훨씬 더 아주 뭐 풍족하게 전달이 되겠죠 이거 들어보세요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 이건 뭐냐면 자기 어떤 감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마움을 느껴 참 감사함을 느끼지 참 배려심이 있어 이런 식으로 이런 말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 thank라고 하는 친구를 thankful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내가 그 친구한테 참 고마움을 느껴 I feel thankful 이거예요 thankful 들어보세요 그냥 누구한테 도움을 받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고마움을 느껴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지금 감정 상태 I feel thankful 하나 더 있습니다 grateful 요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날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함을 느껴 그럴 때 I feel grateful I feel grateful 그쵸? 고마움이나 감사함을 느낀다 나의 감정입니다 이거 들어보세요 Okay 그 다음에 배려심은요 thoughtful 비슷한 맥락인 애들이거든요 Thoughtful Thoughtful 이건 feel thoughtful이 아니라 이건 내가 느끼는 감정이고 상대방이 참 배려심 있다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이거는 I am thoughtful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I think she is very thoughtful 그분이 너무 배려심 있게 날 도와줘 가지고 I feel grateful 이렇게 되는 거예요 She is very thoughtful She helped me a lot so I feel grateful 차이가 느껴지세요? 이거 나한테 쓰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 굉장히 배려심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Be thoughtful 들어보세요 Be thoughtful Be thoughtful Okay 이거는 내가 느끼는 감정이니까 혹은 다른 사람이 느낄 수도 있겠지만 feel 동사를 넣어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배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자 그럼 이제 이런 간단한 말도 방금 전에 배운 단어를 조합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That was so thoughtful of you Be thoughtful이죠? 너무 저를 배려해 주신 것 같아요 That was so thoughtful of you I feel grateful 너무 감사하게 여깁니다 이 조합을 잘 보세요 이 케미를 잘 보세요 이 문장 두 개의 케미 너무 배려심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제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런 느낌입니다 That was so thoughtful of you I feel grateful 들어보세요 That was so thoughtful of you I feel grateful That was so thoughtful of you I feel grateful 좋습니다 자 마지막 친구들 기쁘다 영광이다 뭐뭐에게 보답하다 자 감사함을 느끼면 또 보답하고 싶은 상황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걸 해볼 건데 이거는 많이 들어본 말들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내가 어우 기뻐요 그럴 때 It is my pleasure It is my pleasure 여기 오게 돼서 너무 기뻐요 It is my pleasure to be here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이것도 약간 고맙다 그런 어떤 기쁜 감정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죠 들어보세요 Pleasure 대신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게 Honor 입니다 이건 정말 영광이라는 얘기에요 It is an honor to meet you It is an honor to meet you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에요 이럴 때 쓰는 말이죠 들어볼게요 It is my honor It is my honor 아시겠지만 이 H는 무금입니다 It is an honor It is a pleasure 이렇게 세상에 쓸 수 있는 말이고 보답하다 Pay someone back 자 이 payback은 뭐냐면요 누구한테 돈을 다시 갚는다는 느낌인데 돈을 갚을 때도 쓰지만 이건 어떤 뜻이냐면 누구한테 뭔가 은혜를 입었어요 그럼 내가 그걸 보답하고 싶을 때 뭐라고 그래요 payback 한다고 합니다 payback 내가 뭔가 좀 은혜를 갚는 겁니다 보답하다 들어보세요 pay someone back pay someone back 문장에 넣어볼까요 어떻게 보답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I feel so grateful thank you so much 그 다음에 이거 I don't know how to pay you back I don't know how to pay you back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고맙다는 말에 붙여 쓸 수 있는 아주 말입니다 I don't know how to pay you back 한 번 더요 I don't know how to pay you back 들어보세요 I don't know how to pay you back I don't know how to pay you back 좋습니다 자 오늘은요 좋은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주제를 시작하는 첫날이었었죠 고마움에 관련된 단어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I really appreciate 이것도 많이 쓰는 말 그 뒤에다 명사하면 됩니다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감사함을 느끼다 feel grateful 지금의 감정 상태죠 I feel grateful 감사함을 느끼다 들어보세요 feel grateful feel grateful 보답하다는 pay someone back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고마움 감사함의 감정이 좀 병리가 됐고요 오늘 10분 요 방송 내용 다시 한 번 쭉 돌려보시면서 인터넷으로 복습하셔서 꼭 쓰실 수 있게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오픈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오니까 들어오셔서 질문하셔도 되고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립니다 저희 방송 다시 보기도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무료로 이용 가능하십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